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의미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해외 선물 넘버원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예쁜 화면이 또 나갔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성공적인 트레이딩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모신 해왕마스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는 산타인데 우리 해왕마스터는 또 귀여운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오셨어요. 옷까지 이렇게 일부러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옷은 입지는 않았는데 오늘 와서 쓰게 됐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제가 루돌프 역할을 맡게 됐네요. 제가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절 잘 이끌어주셔야죠. 루돌프가. 루돌프가 항상 끌고 가니까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살 잡지 마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연휴라면 연휴죠. 여러분들 오늘 서울 경제 오는데 빨간색만 보이더라고요. 빨간색만 이제 넘버원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간색으로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좀 준비는 많이 했어요. 거래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이제 연말 연초에 있을 만한 내용을 좀 많이 담아왔으니까 한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또 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라는 또 문장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케이크 드신 분들 꽃 드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이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해왕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함께 상품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골드와 오일이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S&P 500입니다. 0.14% 상승해서 36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역시 강고합권이네요. 0.08% 오른 126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도 오일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6% 하락해서 47.83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거의 보압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77.7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강고합권입니다. 1.219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별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글로벌 이슈는 어떤 이슈들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약간 암담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00달러 수표 지급 방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의회가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과 연방정부의 재정 확대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약 2조 달러 규모의 방안을 통과시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00달러 지급에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면서 실망이다 라고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인에게 2천 달러, 커플에게는 4천 달러를 지급토록 법안이 수정되기를 바란다면서 아직까지도 법안에 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지금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양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다시 의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의회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뒤에야 다시 복귀되기 때문에 지금 이틀 뒤에 만기되죠. 26일 날 만기되는 실업 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실업자들이 1,200만 명이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제동을 걸면서 미정부 기능 마비와 대규모 실업수당 실종이라는 심각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미국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상원 100석 중에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했다면서 다음 달 5일에 예정되어 있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석만 더 얻으면 상원의 과반을 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투자자들이 공화당의 상원 차지를 점치고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하원의 의석을 과반 점유한 민주당과 의회를 나눠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덜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블루 웨이브가 형성되지 않아야 덜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 테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배런스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프리딕트 이즈라는 설문조사 업체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원을 확보할 확률은 76%, RBC 캐피털 마켓츠는 88%까지 상원 차지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몇 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어온 포스트 브렉시트의 협상 타결 소식이 드디어 전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BBC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기자회견 1시간 전인 오전 7시쯤에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과 대화를 먼저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12월 31일에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예정되어 있죠. 31일 종료를 앞두고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의 마지막 조율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같은 외신들이 협상이 타결 직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지만 또 다른 외신에서는 아직까지도 어업 부문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식통들은 영국이 어업 부문에서 크게 양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합의 타결 소식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등하는 듯 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들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부양책 이야기, 상원 과반 이야기, 그리고 브렉시트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짚어주실 건가요? 오늘 세 개 다 보죠, 한 번. 그럴까요? 오늘 시난도 굉장히 여유 있고 차트 집중보다는 오늘 내용적인 부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외신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부양 관련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합의를 받고 상원에 대한 표결 자체가 끝난 상태죠. 표결이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제동을 걸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 26일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됐지만은 26일이죠, 여러분들. 실업급여 종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 상원과 하원의 합의를 이루었지만은 이게 증시를 좀 넉다운 시킬 만한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합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시장은 지금 대기구간이라고 제가 누누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 대해서 크게 집중을 하지 말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내용이 많이 달라요. 민주당이 우세하는 부분이 있고 공화당이 우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제일 예측하기 힘든 게 투표예요, 투표. 투표. 좀 박빙일 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두 다 어쨌든 간에 올라가요, 중요한 거는. 다만 공화당이 됐을 때 심리적인 충격 자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화당이 된다고 한들 부양책이 안 열리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을 했을 때 그때 오히려 문제 없이 부양을 펼치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반등 위치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되면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실업급여라든가 부양책 자체가 5차, 6차, 7차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어제 얘기 드렸었죠, 여러분들. 돈을 풀면 풀수록, 시장에 풀면 풀수록 증시는 상승의 힘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게 21년도의 전망인데 제가 투표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가 될 거야 하고서 상망을 예측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차트에 대한 제 평가 자체를 이루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투표는 워낙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보다는 어떤 결과치를 보고서 그 다음 날 트레이딩에도 늦지 않다는 점, 이 점은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외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많이 얘기를 안 나눠요. 브렉시트 벌써 투표 진행하고 끝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외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유럽연합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파운드화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파운드화가 아직 ECB와 바향성 자체가 굉장히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국은 유로화랑 지금 ECB 파운드를 결정하는 요소 자체는 미국의 행보예요, 여러분들. ECB가 내용이 많고 어떤 통화 정책을 밝히고 어떤 향후 수단에 대해서 밝히면 그거에 대한 시장 영향력 자체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브렉시트든 어쨌든 ECB 내에 있는 통화 정책이든 저희가 외신을 다루기는 하지만 차트상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극히 이제 굉장히 적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외신 다루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죠.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ECB 관련해서 내용 나온 게 팬더믹 긴급 자금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확장,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을 좀 증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었어요. 회의 전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덧붙인 말이 시장에 영향력은 없을 거예요. 이거예요. 왜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 자체가 너무 없어요, ECB는. 시장 경제도 너무 안 좋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내용 자체도 없다. 이게 지금 ECB의 현 상황이에요. 미국은 계속해서 바뀌고 이슈가 생겨요, 여러분들. 내용이 많기 때문이에요. 언제 스타트 끊냐, 언제 하냐.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21년도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될 흐름 자체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갈려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브렉시트 앞으로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시장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갈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이슈가 모두 시장에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좀 중요하게 다뤄주셨는데 조지아조에서 상원의 결과가 나온 뒤에 트레이딩을 해도 늦지 않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별 전략들 알아봐야겠죠. 사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조기 폐장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아예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에 따라서 갈 길을 잃은 부양책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팻말로 골드의 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관망 팻말이 좀 예고가 아닐까 싶은데 모든 상품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장, 나스다운 좀 이따 하겠지만 흐름을 좀 보고 봐야 되는데 일단 골드부터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스포는 금지하는 걸로. 네, 스포는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드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사실 이제 거래량이 있지만 지금 이제 조기 폐장을 하는 관계로 흐름도 자체가 없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래 자체의 이제 추세 추정을 따르는 스타일 자체의 손익비가 구성이 된다고 항상 제가 언급을 드려요. 여러분들. 진입 단가 자체가 여러분들 이탈 국면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차트의 흐름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차트의 흐름도가 나올 때 이제 이탈이 나왔습니다라고 측정이 나왔을 때 자, 이제 손익비에 대한 구성 단가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 구성 단가 자체가. 우리가 항상 진입을 할 때는.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요. 박스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박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방향성을 잃은 거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트레이딩을 좀 자제하시길 권유 드리도록 할게요. 골드에 거래가 없,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에 대한 의미를 좀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동에 대한 채널 단가도 구성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진폭 자체도 결정이 안 돼요. 진폭 자체도. 진폭 자체도 결정이 안 됩니다. 채널 단가라고 이상적으로 판단을 못 하겠죠. 지금 제가 방금 그 선이.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은 쉬어라. 이게 제 평가이고요. 일본 관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가요. 그래서 향후 대기 구간을 거친 후에 어떤 관점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이제 뚫고 가냐 아니냐에 대한 흐름은 이제 조지아주 관련해서 좀 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조지아주 관련해서. 민주당이 되면은 흐름도 자체가 바로 상승 랠리를 올라가는 거고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조정 이후 상승에 대한 랠리를 올라가는 거고 이 흐름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방향성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은 투표 결과를 보고 논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집중하도록 하고요. 오늘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 연초 이제 미국발 불확실성이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불확실에 대한 모든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방향성 자체가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한 부양책으로 집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방향성 일치하죠. 여러분들. 자 지금 연말 연초에 나올 수 있을 불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지금 오늘 외신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트럼프 리스크가 발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2000달러예요. 자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지금 상향을 요구하고 문화시설에 대해서 배제 요구를 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통과가 될 거예요. 상원 합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제 기준 하에는 추가적인 이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장을 변동시킬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권유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조지아주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1월 5일 여러분들 남은 두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두석이 적은 상황인데 48대 50이에요. 상원입니다. 상원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으로 나뉘어 있죠. 하원 근데 이 두석을 먹게 된다면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하원에 대한 지배 구조 자체가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9월부터 부양합이 본다고 얼마나 충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민주당이 항상 요구했던 거는 최근까지도 요구했던 건 2조 달러 수준이잖아요. 공화당은 5천억 달러고. 민주당이 월등하죠. 부양 좀 펼치자 하고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럼 이거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하자. 그래 바로 입법 바로 표결 끝. 그러면 이 두석에 대한 장악 자체가 시장에 대한 엄청난 판도를 바꾸겠죠. 그냥 민주당이 두석을 먹게 된다면은 그게 엄청난 임팩트 있는 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대선보다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증시에는. 부양책에 대한 어떤 이제 급여. 재정정책 지원이라든가 이거 합의 보는 거는 상원과 하원이에요. 대통령은 단지 서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명만.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만 이 부분은 있어요. 바이든 정부 하에 이 얘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제 법인세액을 증액한다는 얘기가 내년부터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죠. 야 이거 부양은 펼치되 법인세액은 증액할 거야. 자 그럼 법인세액을 증액한다면은 미증시에 오히려 악영향 아닌가요? 자 다만 지금 증시 자체에 대한 임팩트는 부양의 시대라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거는 지금 기업 실적 자체가 컨택트 언택트로 나뉜다고 한들 증시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적이 좋지 않아도. 돈을 얼마나 푸냐에 따라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시장이에요. 한 글자로 표현하면 좀 분위기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분위기. 앞으로 어떻게 풀 건데. 더 푸네? 돈이 쏠리겠구만? 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증시 자체가. 그럼 부양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지 이 세액에 대한 효과 자체가 부양보다 영향력이 상충될 거다라고 판단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어떤 세액 증액, 법인세액 증액 자체가 가장 우려되고 있지만은 크게 21년도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하원은 뭐 끝났습니다. 사실상 222석, 212석. 그래서 하원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장악이 이루어졌고. 문제는 이 두석이죠. 이 두석이 조지아주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다 벗겨야 된다면은 민주당, 블루웨이브 완성입니다. 대통령, 상원, 하원. 완전히 완성돼 버리죠. 그러면은 돈 풀기 좋다 이겁니다. 야, 우리 2조 풀까? 풀자. 바로 표결. 표결. 진행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대선 결과 딱 나오면. 야, 이제 돈 제대로 풀겠다. 사실 이제 공화당이 어떤 구조적으로 이어간다면은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넉다운될 수 있겠지만은 재상승 랠리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언제든지 열려있어요. 이 부분은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말까지 달러 차트를 보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좋아하잖아요. 아, 차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일단 차트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달러 차트를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모니 구성에서 이제 어떤 블리쉬 패턴이죠. 이제 저점을 평가하고 재반등을 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49달러 밑에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 찔끔 남았죠, 찔끔. 여러분들. 찔끔 남았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완성형에 이르기 위해서 좀 손익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평가가 그냥 여기서 반등값이 와버린다면은 정말 좋은 찬스가 와버려요. 달러를 재매도 할 수 있는 구간대 자체가. 하방 지지를 가리킬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손익비가 구성이 되는 좋은 단가가 와버려요. 그때 유로 매수, 골드 매수에 대한 장기 타점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조지아주 관련해서 내용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부양 관련해서 나와서 바로 눌리게 된다면은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 랠리를 좀 한 번 더 장기적으로 끊을 만한 타이밍 자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3월 대비해갖고 쫙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부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양이에요. 이게 부양입니다. 제로금리와 더불어서 채권 매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과거 모멘텀을 본다면은 딱 1년이에요, 딱 1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내년 3월까지는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평가를 일단 시기, 사이클 상황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올해 계속 얘기했던 건 이거 어차피 달러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달러 어차피 떨어집니다. 달러. 유로 매수가 제일 좋죠, 여러분들. 이럴 때. 상관관계 있으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 진단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내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블리시, 블리시 패턴이죠, 블리시 패턴. 여기 확대를 좀, 이제 안 보이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쓰면서 할게요. X, A, B, C, D. 그럼 이 값, D값 자체가 자, 최저점에 대한 반등값을 기약합니다라고 D값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X와 B 사이에 대한 어떤 비율과 A와 C 사이에 대한 비율로 B와 D 사이에 대한 비율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계산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원래 이게 딱 이제 함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근데 요새 이제 시대가 굉장히 좋잖아요. 수치값만 입력해도 딱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비율 자체 측정이 되면은 D값 자체가 여기 나옵니다라고 해서 이 저점에 대한 반등값을 보는 목표인데 지금 시장은 부양의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 하방 자리, D값까지 내려가는 자리를 노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블리쉬 패턴 방금 나왔던 모양새가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수치값을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에 있는 수치값을 여러분들 왼쪽에 하나 X, A, B, C, D를 연결을 하면은 90.86이라는 단가 자체가 D값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수치값이 어떤 일정하게 비율이 유지되어야지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이게 하모니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패턴에 대한 구성에서 여러 가지 6개가 있지만은 지금 이 패턴에 대한 이것도 그냥 패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가 6개로 나뉘어요. 그 구조가 버터플라이 패턴 라고 딱 나옵니다. 그럼 저점 D값을 형성하는 요인 포인트는 90.89라고 달러 인덱스가 지향하고 있어요. 반등은 이 이후에 들어설 거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등값 대비해갖고 지금 상승 랠리를 볼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전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황을 먼저 보면서 하모니를 구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D값까지 과연 매도 구간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 구간을 볼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근데 부양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부양이 시장이잖아. 달러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매도 구간을 노리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D값에 내려가는 구간을 지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순서가 맞는 거예요. 지지를 받더라도 이 반등에 대한 진복 자체는 굉장히 짧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구조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차트 설명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엑셀은 어떻게 보면 좀 무료로 보여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넘버원 카톡방이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노란톡방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이 밑단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냥 반등 온다면 반등 온다면 좋은 타점이 나와요. 재매도를 볼 수 있는 달러를 그럼 유로를 재매수 볼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가 되겠죠. 근데 지금 단가에서 유로를 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평가하는 아 아니요? 이래요. 손익비에 대한 구성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는 단가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만약에 이번에 저는 공화당이 상원을 이제 이루게 된다면 반등이 올 거예요. 차라리 이걸 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방향으로 엇갈리는 거죠. 민주당이 가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진입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화당이 오면 어? 야 찬스 한 번 마지막으로 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직감을 할 거예요. 유로 매수입니다. 유로 골드도 매수 단가 올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 지금 달러는 일본 관점에서 일본 연도별 이제 주봉이나 상황을 본다면 이미 과매도 국면이에요. 굉장한 과매도 국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차트에 대한 랠리상 어떻게 보면 CCA CCI라든가 RSI라든가 이제 스토케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매도에 대한 랠리 구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도세가 들어갑니다. 이 구간대 자체가 완전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내려갈 수 있는 여유분이 남아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어? 이제 저점이네? 라기보다 추가 하락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속보 자체가 좀 내용이 나왔는데 현금지급 겨절이라는 내용 자체가 좀 나왔네요. 차트에 대한 좀 변동성을 가리킬 수 있는 요인인데 한번 차트 CC가 나스닥 할 때 이 부분은 좀 판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내용 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던 거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하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1년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지 않을 뿐더러 과매도 국면이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방을 가리 추가적으로 내년 모멘텀이 1년은 더 하방 가리킬 거야 라는 거는 힘듭니다.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보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에 대한 하방 값을 그려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상황은 그때 보고서 판단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에 대한 하방 값이 지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큰 손익비에 대한 구성을 이루고 손절은 짧고 손익은 길어야 돼요. 이 모멘텀이 가장 이상적인 유적 수익의 비결이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걸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단가가 왔을 때까지 대기를 해야 돼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어떤 시나리오 자체는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이야기 관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 그리고 미 상원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이슈까지 묶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천 달러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상원에서 바로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함께 지금 부양체계 갈림길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개장을 1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 뷰 먼저 저희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뷰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개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현재 지수 확인해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0.08% 상승해서 12,6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순간 개장을 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0.09% 상승 S&P500 0.11% 나스닥 0.15% 상승 굉장히 거래량도 없고 미미한 흐름이라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품별 변동성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크로드오일과 골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상품들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S&P500 살펴보시죠. S&P500 0.18% 상승 3687.75 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0.16% 상승 12670 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로의 가격은 하락폭 여전히 0.6%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79 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0.1% 하락해서 1875.9 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OFX 0.05% 상승 1.2150 달러선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현재 개장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속보 뜬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조기 폐장을 앞두고 스탁이 주식시장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CNBC 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나스닥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나스닥 관망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고 하셨군요. 당연히 관망 들 줄 알았는데 지금 당권님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지금 내 수가 나와서 반전이네요. 지금 나스닥이 막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아직 말을 안 꺼냈는데 일단 저희가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전략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 지금 채널 파동을 그려보고 있는데 어차피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내려갈 것입니다. 하고서 큰 초세에 대한 흐름 자체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진폭에 대해서는 결정 구간인데 지금 RSI에 대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 RSI만 지금 상황 보세요. 오늘 1시부터 흐름에 대한 진폭이 이게 거래가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거래가 없을 거라는 걸 시장 상황 자체 임팩트자가 없죠. RS가 띄워야지 지표값이 어떤 거래량에 대한 암시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일단 거래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상하단에 대한 진폭을 제가 전일 대비해서 측정을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 이 진폭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짧습니다. 이 구조가 손절도 짧게 익절도 짧게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오늘 박스 파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단 추천부터 드리면 12,655 포인트 매수 손절은 12,650 포인트 굉장히 짧습니다. 지진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660 포인트 70 포인트 다시 도달 하면요. 이때는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잖아요. 본절 걸고 홀딩 상단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손익비 구성 채널상 대비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도달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기대하는 게 가장 희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딱 미장 개장하고 나스닥 차트 열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볼만 한데 지금 RSI 값이 아직 하방을 못 찍었네라고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린 값은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차트가 전일 대비 보면 전일 대비 좀 볼게요. 전일 대비 보면 파동 흐름이 미장 개장이 어떻게 보면 진행하더라도 이런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짧게 구성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내시더라도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제 연휴 이제 데이트 비용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어떤 이제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런 좀 기다리는 습관을 기다려서 그런지 누적 수익 자체는 지속적으로 쌓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매매 스타일 자체가요.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루할 수 있어요. 좀 많이 기다리는 편인데 나스닥 계속 슈팅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상당값 도달하면요. 추가 진행은 좀 힘들어요. 사실 지금 12,700포인트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도달해버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패스를 해버려야 돼요. 사실 눌림값 줬을 때 그때 다시 재반등을 기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붙으세요. 붙으세요. 저는 이런 매매 싫어합니다. 매매를 저는 급하게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루 한두 차례 좋은 포지셔닝을 좀 구축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미장을 개장하더라도 30분 정도는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이런 지금 파동에 대한 어떤 포인트 자체가 나오지만은 이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충분한 대기 구간을 겪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장 오픈하고도 하루 거래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가끔 나오는데 거래를 안 할 가능성 자체가. 이런 시사점 자체가 노출이 되면요. 방향성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자체라든가 지지 포인트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래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포인트에서 확실한 구간에서 대기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요. 이런 지지 자체를 찾게 된다면 장점이 뭐냐면 손절 라인이 정확하게 짧게 구성되고 손익비에 대한 구성 단가가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익절에 대한 어떤 포인트 구간 손절에 대한 포인트 구간 손익 구성을 이루고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확률학적으로 이제 구성에 대한 비율을 좋게 퍼트릴 가능성이 높죠. 자신이 어떤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가 손절에 대한 구간보다 범위가 넓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 익절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자기에 대한 어떤 매매 기록을 보면서 평가를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부분은 진입 자체 손익비만 구성된다면 확률학적으로 좋은 진입 코스 차트 분석만 통해서라도 누적 수익이 쌓을 수 있는 결과값이 이어질 거예요. 지금은 상단 도달값은 그냥 도달을 해버린다면 고점 청산값이 12,700포인트가 되겠죠. 12,700포인트 그냥 도달해버리면 오늘 매수장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입니다. 아쉽지만 저는 이 값을 본 거예요. 이 값을 이 값을 진입 포인트를 그래서 다시 눌림실하는 12,660포인트로 봤는데 전면 취소하고 차트에 대한 랠리를 다시 한 번 대기하는 구간으로 속하게 했죠. 여러분들 차트라는 게 참 묘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선행적인 부분을 먼저 캐치해서 그걸 잡아채야 되는데 이게 항상 매매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투자의 요소는요. 이렇게 수요가 쏠릴 것이다 라는 예측 자체를 남들보다 좀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었던 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어떤 백신이 예상이 되니까 이거에 냉동보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수요가 쏠릴 것이다. 백신 개발됐는데 문제점이 마이너스 70도야 이러니까 그 종목에 홀드체인 관련해서 주가 갑자기 급등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좀 더 투자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스닥이든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어떤 투자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일관성 있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제가 좀 강조했던 게 이제 은을 사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지금 나스닥 실시간 차트 한번 보면요. 12,700포인트 기록하고 있죠. 702포인트까지 네 지금 계속 이 파동은 흐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예측칭리 자체는 이제는 범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으킨다면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재매수를 구간을 확보를 들어갈 이제 고점평가를 잠시만요. 차트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지금 나스닥이 나스닥이 횡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본장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날아가버리나요? 익절값에 대한 대기구간 형태 자체는요. 원래 이 포인트였어요. 이 포인트 잠시만요. 상하단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단에 대한 어떤 범주값을 벗어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단에 대한 범주값을 익절은 해야 됩니다. 이 구간대에서 익절은 상단에 대한 범주 자 다시 그릴게요. 채널상을 자 이 부분으로 봐야 되네요. 정정해서 자 상단 범위 도달값 자체가 여기까지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12,705포인트까지 5포인트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도달값이에요. 지금 네 705포인트 그러면은 매수값을 만약에 대기를 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익절을 끊어가야 돼요. 반드시 과욕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과욕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항대에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상황이 근데 파동에 대한 3파 랠리가 끝난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면은 추가 상승 랠리 포인트가 붙어가지고 채널상을 다시 구조를 그려야 돼요. 부딪힐 수 있는 저항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만 매수 포인트를 보시는 분들은 익절은 무조건 여기서 끊어가고 그 다음 매수 자리를 기약을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상단 고점이 어디서 열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매수 만약에 청산 들어갔으면 여기서부터는 쭉 대기해요. 30분 대기 쫙 들어가야 돼요. 상황이 그 다음 지지 구간에서 찾아야 돼요. 상황이 보조지표 RSI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 관계가 일단 오늘 매수를 매수를 봤던 거는 지금 매수를 정말 잘 보셨네요. 화동에 대한 채널상 구소 때문에 본 거지 단순한 이유는 없습니다. 큰 이유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한 번 더 지지를 막고 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나왔어요. 추가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고점이 연결되는 단가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서 지지 받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매수 자리는 어디서 봐야 되지 하고서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항생도 그렇게 봤어요. 항생 홍콩 증시 자체도 그렇게 본 이유 자체가 고점이 이런 식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지지를 이런 포인트에서 받을 것이다 하고서 재매수 진입을 들어간 거예요. 바로 채널상 구조로 바로 상방을 찍어요.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채널 자체가 상하단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어지는지 먼저 평가를 하고서 방향성에 일치한 대로 가야지 확률학적으로 높은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추세선 추세선한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교육받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의 어떤 증시 포털이라든가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을 본다면 추세선이 가장 많이 나와요. 차트에 대한 이동평균 이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향성에 대한 일치 여부 자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추세선을 긋는 습관 자체를 굉장히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이 마음이 차트를 보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느긋해집니다. 기다려야겠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에 말이 많았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스닥은 사실 관망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매수를 들자마자 바로 나스닥에 슈팅 날아가면서 지금 71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656에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대단한데 오늘은 조금 매수 포인트를 놓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700포인트 705포인트까지 체크를 보시는 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루돌프도 하고 왔는데 루돌프 해왕 루돌프 귀여워요. 해왕 루돌프입니다.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네요.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증시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내년 또한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연휴 때 이제 빨간색만 계속 보여요. 이상하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불과 이제 15분 남았네요.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다같이 PD님이랑 앵커님이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해왕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해외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고생하신 1시간 고생하신 해왕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국민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